런 Elder 런려 런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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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해진oming 가만으로 갈 거에요 예 brac당 왼쪽 상대 왼쪽 상대 왼쪽 아 있네 atellite 느리게 왔네 누리게 왔네 성운 아 파라 있을까봐 늦게 왔는가봐 perimeter tracer 코딱 정 owner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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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 거점쪽 아 직쪽 아 원숭이 반피 3분의 1피 개피 원숭이 개피 진짜 개피 오케이 나이스 트레이서 벽 탁 죽었어요 기가 충전되는 중 저 호주 갔을 때 그때 중학생 때 그거 코카콜라 짜그만 거 하나 뽑아 먹었는데 2,000원인가? 3,000원 하던데 원숭이 원숭이 안 되죠 이 원숭아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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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안 아 림프랑 트레이서 구슬 다운 구슬에 림프랑 트레이서 소중 도와주자 원숭아 빠졌어요 석양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 로시오 다운 자리아 자기실도 빠졌고요 윈서 왼쪽으로 오네요 트레이서도 상대 왼쪽으로 상대 왼쪽으로 각 봐요 다 왼쪽 다 왼쪽 루시오 다운 원숭이 점프 트레이서 노궁 트레이서 격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실도 빠졌고요 리퍼 리퍼 망경아 빠졌고요 다운 오케이 원숭이 다운 리퍼 망경아 빠졌고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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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맥크리 반피 거점 원숭이 오케이 오케이 반갑자 1렘 승돌 점수 1대 0 5.4 할 때도 있고 5.4 막 이렇게 안 남고 점수 할 때도 있고 연사 할 때도 있고 그냥 안 맞는다 싶으면 점수 해요 쏘다가 대충 거리 재고 대부분 좀 대부분 연사 대부분 연사 5.4 5.4 3.2 1 5.4 3 3 상대 거점으로 아 뭐야 정면이네 얘들 왜 이렇게 나오지 로드오그 그래 빠졌고요 로드오그 개피 로드 진짜 개피 왼쪽으로 겐지 리퍼 다운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드오그 정면 로드오그 그래 빠졌고요 로드오그 개피 로드오그 개피 로드오그 다운 리퍼 정면 리퍼 망경아 빠졌고요 거점만으로 디바 어이구 디바 너프 로드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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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졌고요 겐지 정면 거점으로 들어가서 싸워야돼요 겐지 반피 겐지 개피당 상대 피트 로드오그 정면에 로드오그 그래 빠졌고요 루슈 겐피 겐피 루슈 다운 로드오그 그래 빠졌고요 아 겐지 스킬 다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준우 실드도 빠졌어요 자리아 킬 킬 겐피 이게 힐 핏으로 게임 사는 거다 윗다시다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에너지 50% 개피 아 풀피 힐킷 먹고 왔어 워 겐피 우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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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왼쪽에 리퍼 왼쪽 뒤에 리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리퍼 망연 빠졌고요 발소리가 들리네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 자기 실드 빠졌어요 디바 디바 아이고 거점에 겐지 거점에 겐지 거점에 겐지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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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수 적어요 4대3일거에요 지금 디바 개피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 아 왜 이렇게 잘 끄냐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끌어 아 내가 메인드링이라서 죽으면 안되는데 연속으로 두번 죽었어 펄짓하고 전부 로드오 그래미 죽었어 루시오 개피인데 아 얘 안되겠다 한 번 줘도 돼요? 예 한 번 주고 못 맞추셨어 아 반피 리퍼를 끌고 못 참으셨어 아 다시 다시 아 아 평타가 안맞았어 왜 안 왜 안 죽지? 겐지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겐지 넘어왔어요 겐지 반차 빠졌고요 어 겐지 다운 이거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너프 로드오그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요 쏠 쏠 로드오그다운 자리야 자기 실드 겐지 들어와있고 주는 실드 겐지한테 줬어요 빠졌어요 아이고 에어우 아 아니 정의 이기나 동생 아 동생이 이겼다 으으으으으 깐대 악 못잡았다 아 상대 3탱이에요? 언제 3탱으로 또 바꿨대 리퍼 좋죠 이거 한적 카운터 7너그 3탱 바꾼 것 같은데 아까 3탱 아니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자리아에다가 디바 로드호그 3탱이구나 어쩐지 죽이고 죽이는데도 애들이 뭔가 계속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아까는 3탱 아니었었는데 첫판에는 한조 보고 빡쳤나봐요 정면 싸움 겐지 만사 빠졌고요 겐지 들어왔어요 아 나도 다운 아 로드호그 너무 싫어 자리아 자기 질도 빠졌고요 리퍼 뒤쪽 리퍼 다운 로드호그 뒤쪽 로드호그 뒤쪽 그래 빠졌어요 들어가죠 거점으로 자리아 자기 질도 빠졌고요 아 주는 질도 빠졌고요 겐지 다운 오 나이스 리퍼 왼쪽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 로드 그랩 조심 겐지 반사 빠졌고요 로드 그랩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어요 자리아 에너지 엄청 많이 찼어요 지금 자리아 자기 실드 아 나이스 자리아 개피 리퍼 하나 뽑으니까 쉬운데 리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역시 3템 카운더네 제니아타 리퍼면 아 나이스 좋고요 로드호그 그랩 없으니까 뭐 자리아 공만 조심하세요 리퍼 왼쪽으로 빠졌어요 망령어 쓰고 왼쪽 왼쪽 뒤로 들어와요 뒤로 빠졌어요 앞에 로드호그 오우 씨 나파라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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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내가 쏘는거에 쟤가 다 죽었어 디바 들어왔어요 와 진짜 죽는다 그냥 아이고 나선 로켓 반사됐어 어 거점에 한 명 어 거점 백도어다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 로드호그에 빠졌고요 리퍼타 로드호그 로드호그 아 잘못 왔어 잘못 왔어 나이스 민들 다운 위에 디바 나와봐 하나야 나이스 응 나이스 러프 그러고 우리 와 어허허허허허허허하 ㅋㅋ 내가 솔저에서 딴 거 바꾸니까 더 쳐발린다 차라리 솔저 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내가 리퍼 오랜만에 해서 자리 잡는 거 까먹었어